허세를 뿌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주동이 돼 가지고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원내대표를 징계하는 그런 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국회는 5월 20일 날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인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가결했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징계안은 찬성 150표 반대 100구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은 30일간 출석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그 죄목은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이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검해서 해외진행을 파악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찬성한 150명 가운데 앞으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것이 맹백한 사실입니다. 당낱에 관계없이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득표수의 정감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낱에 관계없이 맹백한 부정선거에 속하는 겁니다. 억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조작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특히 투표수의 정감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할보하는 이런 국회를 보면서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처분 대상이 됐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우를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한다는 현장을 참당한 심정으로 고발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는데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입니다. 저는 비굴하게 구글하지 않겠고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가짜들의 허세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그런 진로가 크게 저는 뒤틀릴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자랐습니까? 정직과 도덕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절도하지 말라. 남 것에 손을 대지 말라.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동물완국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소위 도덕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도덕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신임 대통령은 그냥 지금도 장고 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 일을 맡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동물완국과 거의 수준이 대등 소위한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소위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당선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아주 상세한 조작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선됐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몇 표 단위까지 우리가 지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받았던 소위 제야 고수의 메시지입니다. 제야 고수의 메시지입니다. 제야 고수는 제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 2020년 총선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시켰고 조작률은 몇 퍼센트고 그래서 몇 표를 도덕질했고 어떻게 당낙이 변경됐는지 이런 부분을 주장이 아니라 숫자로 지금 낱낱이 밝히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잠정 결론은 이렇습니다. 21대 총선 당일 투표가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면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전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당일 투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42%에서 47% 내외는 사전투표의 조작 영향에 의해서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람은 당일 투표 53%를 받고도 탈락된 동작구을의 나경훈 후보와 광진구을의 오세훈 후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궁금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 당시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0%에서 1 내지 2% 내외의 지지율을 받았으면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입니다. 4.15 총선 당시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접전 42에서 47% 내외를 받으면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당선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53%를 받고도 낙선된 나경훈 동작을 후보와 그리고 오세훈 광진구을 후보입니다. 그리고 동작구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수진과 광진구을에서 당선된 호민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제야구수가 잠정적으로 4.15 총선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 소식은 바로 최강욱 의원 비례대표 출신으로서 위성정당과 통합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건배지를 단 최강욱 의원이 이심도 국회의원적 상실형 최강욱 정치검찰의 폭주를 막겠다. 페이스북에 이심불복 상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외친 또 강행한 철음의 아주 중요한 중심 멤버 가운데 하나가 최강욱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심에서도 의원적 상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심에서도 의원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는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검찰에다가 떠넘겨가지고 속재양을 검찰로 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강욱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세운 소위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의 최고 우위원 출신일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지역국보다도 훨씬 더 엉망진창인 지금 상태가 투표함 속이 너무나 엉망진창일 것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민유숙 대법관조차도 이유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여러분 그 결과는 익히 여러분들도 익숙하시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발로 비례대표의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분포도입니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여기에 광주, 전북, 전남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0, 제로값을 중심으로 있어 모든 종류의 정당들이 동시에 분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의 분포도가 0을 중심으로 중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야기는 0을 중심으로 분포된다는 것은 지역의 투표자들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보시다시피 이것은 명백한 사전투표 조작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무려 27.85% 정도의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0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사전투표 수를 쑤셔박아가지고 옮겨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성정당인 최강욱 의원의 출신지인 더불어민주당도 플러스 10.45% 정도로 이런 표를 사전투표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우리 공화당, 새벽당, 기독자유통일당은 모두 다 자신들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를 시켜서 결국은 왼쪽으로 인위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맹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따라서 이 민유숙이란 대법관이 재판을 내가 못하겠다. 이유는 없다. 지금 재판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을 거부한 것은 그만큼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엉망진창으로 투표지를 그냥 쑤셔박고 전산조작을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디부터 수순해야 될지 법원에 도저히 투표함을 제출하겠는데 투표함이 법원에 있는 것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바로 더불어 시민당 출신으로서 섭섬한 그런 경험을 한 정봉주 위원이 간접 여러분들 정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제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과거에 친문적인 성격이 강했던 정봉주 최고위원 민주당을 지도부를 겨냥해서 짐승반도 못한 짓 XX의 막말. 이게 여러분 4월 13일입니다. 2020년 4월 13일. 그러니까 4월 12일까지 사전투표가 마친 직후에 적응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정봉주 씨가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이건 사전투표 선거기간입니다. 한 것을 보면 짐승반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 씨, 윤 씨, 양 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나 정봉주야. 여기서 이 씨라는 것은 추측하건대는 민주당 부원장이자 4.15 총선의 1등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인 민주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이건영 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양 씨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을 꼽혔던 양정철 씨를 이야기합니다. 윤 씨는 당시에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금은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는 그런 윤호중 씨입니다. 윤호중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당 3위인 사무총장을 지냈고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번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반도 못한 짓이 어떤 일인지를 가장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윤호중 씨는 지금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금 당세열 거의 1위를 그리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압권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도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 밝혀진 일이니까 그래서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가 사실인가 이 문제는 이제 다 물 건너간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부정성 없다고 배치던 그런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도 요즘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는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걸 사진투표 또 독려하는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규재 씨는 확신했으면 지금 정도 야단 법석을 지울 거 아닙니까 지뢰금은 조용하죠. 이준석과 하태경도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도저히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항의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소위 덮는 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그런 교육이나 제가 타고난 그런 인간 댐댐이 그리고 제가 믿는 그런 신념이나 소신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소위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종합하게 되면 이 갑자들의 천국이 돼 있는 대한민국을 참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분노하면 병이 생길 테니까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